다음 달 1일부터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에 택시를 타면 평소보다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.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을 풀기 위해서 자정부터였던 할증시간을 밤 10시로 2시간 당겨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택시 승객이 몰리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 20%의 2배인 40% 할증이 붙습니다. 심야 택시 기본 요금은 4,600원인데 이 시간대엔 5,300원까지 오릅니다.